. 다시 나올께요. 지금 나와보세요. 지금 나오시면 되요 여러분. 나오는거 있구요. 5,4,3,2,1, 엔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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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방 다시 나올께요. 다시 나올께요. 스노우님 어딨어? 저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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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네. 벨런 며칠 남았어요. 벨런 머리 돌리는 중. S 방향으로 잉게이지 5초 있다 할게요. 벨런. 4,3,2, 잠깐만요. 2,1,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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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좋아 좋아 좋아. 보스방으로 가서 안장홍부터 할게요. 스노우님 살려야돼. 보스방으로 안장홍부터 하면 돼. 보스방으로 가서 안장홍부터 하면 돼. 보스방으로 오세요 보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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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침착하게 잘하셨습니다. 다시 2게이지 5초 있다 할게요. 5,4,3,2,1. 이거 이거 이거. 5,4,3,2,1. 2등 안 되켰어 그게. 위앞은 2등에 있거든요. 나 아래바드. 아니 위앞은 2등. 안 넘어갈게요. 저렇게 넘어오면은. 스택 주지마. 스택 주지마. 지금 카빙에 3,2,1. 카빙에 약해. 카빙에 약해. 카빙에 약해. 네. 위로 빼요 위로 다시 빼요. 일단 빼요. 내 마트 났어요. 나이스 디펜스. 다시 푸시할게요 상대편 딜라인으로. 상대편 딜라인으로 푸시할게요. 오른쪽에 앵게이지. 5,4,3,2,1. 초구총. 오른쪽 한번 뺄게요 다시. 들어갈. 나 10초 남았어. 코빙이 몇초 남았어. 내가 뭐 남아. 좋대요 좋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3,4 푸시할 준비하시죠.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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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시 푸시, 다시 푸시. 이거는 끝날거에요. 렛은 온이죠. 다시 2개이지. 5,4,3,2,1.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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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푸시 푸시 푸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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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호빈 꺼 호빈 꺼 호빈 꺼 호빈 꺼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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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진 라인 엥게이지 5 4 약개 3 2 1 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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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돌리고 풀체이션 아 씨발 나 머리 붕겼다 나 디펜스 안 돼요 호빈이 변해 호빈님이 해줘야 돼요 상대편 탱크 보이죠 이거 조심하세요 해골핑 들어와요 상대편 탱크 들어와요 네 잘한다요 맵님 너무 좋아요 그런건데 공압 조심 바로 카운터 오 엑스로 오세요 4 3 2 1 어디 싸웠던 애들 화다 화 화 화 화에요 화 약개? 일단 생존기 빼봐요 여기서 오케이 가자 뺄게요 먼저 뒤로 조금 더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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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초 남았어요? 3초 네 3 2 1 박으십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카빙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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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 밖에 안남았어요 카빙 가신 괜찮아 쫓아가 죽이줄게요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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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네 그어있어요 우리 사이에 디스마운트할게요 언덕 밑에서 에스컬레이션 한방 그어있어 들어오는거지 캐치할수있어요? 여기 반파트있어요 이트로 가요 이트로 빠졌어요 다시 빠졌어요 캐치했어요 얘네 웨스트에서 온다 에스로 가요 언덕 못내려오게 해야되요 탱크들 데려와 에스로 가요 이트로 빠졌어요 다시 빠졌어요 캐치했어요 얘네 웨스트에서 온다 에스로 가요 언덕 못내려오게 해야되요 탱크들 데려와 캐치할게요 에스로 가질게요 대목보셨다 대목보셨어 응심목보셨어 자 응심목보셨어 응심목보셨어 에스로 가요 언덕 못내려오게 해야되요 탱크들 데려와 캐치할게요 에스로 가질게요 응심목보셨어 응심목보셨어 자 네 온온온온온 5 4 노스에 드라이눈과 샬롱 노스에서 온다 에스로 더 뺄게요 에스로 쭉 뺄게요 에스로 쭉 빼서 에스에서 오른쪽으로 가야되요 그니까 오른쪽 밑으로 가는거에요 오른쪽 밑으로 알겠죠 오른쪽 밑으로 걔네 지금 콜라 12레벨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지금 양계 칠 준비하세요 이 파티분들 몇초 남았어요 쿨 네 오른쪽 물가로 붙을게요 왼쪽에는 뭐고 오른쪽은 뭐야 왼쪽 킬러가 되는게 서운쪽이 약하게 가자 보라님 지금 3 2 1 2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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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할게요 이거 왼쪽으로 돌아가게 네 저희 에스에스 웨스트로 돌고 2파티가 좀 봐주고 우리 에스로 빠질게요 1파티 앞에 디펜서를 준비하시고 에스로 빠질게요 1파티 웨스트로 박을거에요 다음번 잉게지 알람취초 네 보라님 웨스트로 박을 준비해요 코라고 반응 네 왼쪽 웨스트로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5 4 3 깊게 2 1 앞에 짧게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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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으세요 배틀마운트 쪽에 그냥 박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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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고 에스로 빠질게요 에스로 뚫고 내려갈게요 저희 에스로 뚫고 내려갈게요 얘네들 그냥 빈대 비었거든요 얘네 앞에 샬로 닫았어 샬로 닫았어 네 앞에 디펜스 좀 해주세요 앞에 디펜스 좀 해주세요 2파티 몇 명이 죽었지 1파티 몇 초 남았어요 렐룸 5초 5초 렐룸 5초 렐룸 5초 렐룸 5초 렐룸 5초 렐룸 5초 렐룸 5초 1 들어와 있는거 드라잉라운 나이스 웨스트로 풀부시 하시죠 웨스트로 풀부시 하시죠 웨스트로 풀부시하면서 딸래봐요 앞이 디펜트 하시고요 다음번에 끝내자 깊게 가시죠 웨스트로 깊게 가봐요 2파이팅 파워풀 나이스 웨스트로 5초 있다가 5 4 괜찮아 괜찮아 쭉쭉 믿어요 이스 위에서 온다 아 병신들이네 야 이스 죽여요 사라지는 새끼들이 데모 켰어 체리어 랩 짧게 한번 볼게 뒤로 몬게 뒤로 몬게 4 2 괜찮아 괜찮아 체리어 왜요 야 너 마너 없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거 다 죽여놓죠 네이처가 되니까 구분이 안가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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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플러스 먹었어요 우리 안에 초크 볼게 5 4 3 2 지금 나이스 나이스 루팅 다 하고 마저 준비하시려 나이스 루팅 다 하고 마저 준비하시려 힐러들이 힐러들이 지금 좀 아플거거든요 힐러분들 왼쪽으로 오세요 그냥 오른쪽에 있지 말고 제가 이 구도를 잘 몰라가지고 따라오는 중 오우 우리 낫돌이다 루팅 이거 아니 더 가시죠 더 지금 여기 아몰라인 쟤네들 다 같은편이야? 네 그러면 나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어 어 혼란은 안뜨죠 네 혼란은 안뜨는데 그럼 여기서 디스마운트해서 오는거 바로 캐치해 보시죠 네 젠엑스 올타임 막 하고 뭐 이것저것 에스컬트에서 여기 하나 가든 하나 가든 하나 가든 캐치했어요 아 아씨 얘네 왜 스테이 마 왜 스테이 마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빼세요 다시 빼세요 다시 빼세요 다시 빼세요 다시 빼세요 다시 빼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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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는 앞에 탱 한 명 누구야 저거 앞에 네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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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걸로 올게요 다시 이루션이 그 중국어 아니 서류박자 오케오케 이루션이 나왔던 아니아니아니아니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언덕 올라오세요 쇼카에다가 거미쇼카에 보나오냐고 나이스 나이스 S로 달릴게요 저희 얘네도 사우스로 가는 중 네 콜라는 없어요 지금 코너 도는거에요 1파티 들어가자 요 좁은데로 오지 말고요 좁은데로 오지 말고요 지금 S방향으로 보라님 3 S방향으로 2 S방향으로 1 S방향으로 S방향으로 자 우리 엉덩이 S로 돌리세요 딜러분들 알겠죠 뒤에 데몬패익 조심하고요 오케이 나이스 앞에 디펙트 좀 해주세요 센터에 디펙트 좀 해주세요 네 1파티 홀드할게요 1파티 홀드하면서 푸시 N으로 푸시할게요 렐넘 몇개요? 렐넘 5초 네 1파티 홀드 2, 3, 2, 3 앞에 나와 빅티블렛 빅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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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위로 푸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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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뒤란 나와요 리치나 오른쪽에서 오는 반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디펜서를 준비하세요 초코 넘어올 때 앞에 샤러드 N냈넘 7초 나이스 끝났다 1 boa 금방 꼈어, 남 꼈어. 계속 계속 꼈어. 외모. 외모. 5, 4, 3, 2, 1 나오. 같이 나오. 같이 나오. 나이스. 얘네 상카이 상카이. 오른쪽에 자발이 존나 맛있는 거 많거든요. N으로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상카이. 나 블랙어던데 이 재키는? 신임.